네 오늘은 베이비토를 구매하겠습니다. 베이비토록 색이 없고요. 지금 텐션 브릭 페인팅입니다.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페인팅을 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나스하고요. 그리고 펫기도 많아고 반수랑 귀, 그리고 신발도 아이소에서 쉽게 구매했습니다. 오늘 베이비토록 꼭 머리를 한번 어떻게 하면 머리를 한번 꼬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본모델이 진짜 이렇게 금방 구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돌아와서 공주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가려고요. 파마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반수 쪽으로 눈까지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앞을 볼까요? 아 하나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